자 이어서 주공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공신은 무착행이라 수행계의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허공에 어디 아무리 강력한 본드가 있다 하더라도 허공에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무슨 뭐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 허공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무착행이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또 한량없는 주공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광보조주공신가 이름 참 좋네요. 청정한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쏟아지는 햇빛이 바람이 분다고 햇빛이 쓸리겠어요 흔들리겠어요. 그런 청정한 광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우리 마음의 탐심이나 탐진치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본래의 텅빈 마음 마치 그 어떻습니까? 누구였죠? 대의삼장하고 법을 겨루던 누구였죠? 왜 타심동하신 대의삼장하고 남량해충국사 그죠? 그 뱃놀이하는 대로 원숭이 노는 대로 이렇게 마음을 막 보내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남량해충국사가 마음을 어디에 보냈죠? 아무데도 보내지 않으니까 대의삼장이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땀을 쩔쩔 흘렸죠. 그런 게 무책행이라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이게 이제 10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무책행을 원행지라고 하고 이 무책행이 10주로 내려갔을 때는 뭐라 하죠? 불태주라고 하죠. 불태주. 그 다음에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렇게 올라가고 이 주공이라고 하는 게 무책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암환이 마지막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태의 무상방편지 구개지가 끝나고 무상방편지, 무상, 모양이 없는 방편지 앞에 이미 모양이 없는 방편을 체득했잖아요. 우리 선연행에서 그죠? 여기 오면 이제 무상방편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주공신이라 했네요. 그걸 첫 이름도 얼마나 무상방편지를 잘 나타내놨습니까? 정강, 보조. 조그맣게 삐치는 것도 아니고 환하게 온 천지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대자비심을 가지고 사는 내 마음의 주공신을 오늘 심어본다 이거죠. 법당을 나가서 내가 어찌 됐는지 쪼그라들고 옹졸하게 쫄보처럼 살더라도 여기서는 대장부처럼 한번. 경전을 읽을 때 우리 어른 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마치 자기가 깨친 것처럼 착각하고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 항상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해라. 영화를 볼 때 저 영화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고 감정 이입해가지고 내가 그 주인공처럼 이렇게 되면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이게 막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경전을 읽어야 건강경을 읽더라도 수보리가 어때요? 건강경을 보십시오 말씀드려도 눈물 콧물 범벅이 체루 비협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강경. 그래서 건강경 읽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 죽네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렇게 메마른 거야. 혹시 눈물 콧물 안 납니까? 가리왕 할절신제 그 잔인한 모습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떨림이 없고 가리왕 할절신제 아으이씨 영생 지내라. 너무 몸이 건조하게 읽는다. 감정 이입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여에 보면 이래요. 고양이를 자꾸 그리고 그리고 그리도 보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고양이가 야옹하고 할묘가 된다고 살아서 티 나온다고 그림의 고양이 아니라요. 모든 우리가 이제 연불하고 연불하고 메마른 꼭지 같지만 거기서 부처가 툭 치 나온다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이거 처음에 만들었고 번역하신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비롭잖아요. 어떻게 이만큼 자세하게 해놨는가. 누구처럼 이제 수제비 먹고 틸라 하다가 잘못 잡혀와가지고 오늘 가사도 없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먹고 가시라고 해도 두 시간까지 이제 먹티 안 되려고 잡혀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계신데 그 다음에 보유, 심강이라. 보유. 우리가 삼계여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욕괴색괴 무색괴를 낙원해처럼 여행하다가 한 세상 소풍 가듯이 천상병 시인처럼 간다 하듯이 보유. 널리 널리 논일다 간다 이거예요. 널리 널리. 이 주공신처럼 텅 빈 심강 깊고도 넓다. 사람이 마음이 정직해지면 그 다음에 고다지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깊어진다 그러죠. 깊어진 사람들은 깊은 만큼 또 넓어진다 하죠. 그래서 십주에서 초발심을 처음에 일으켰을 때 신성치, 믿음이 비로소 내가 당당한 사람이구나 내가 칠보여례를 간직한 사람이구나 안입이 설신이 일곱 개가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이 사몬 칠백이라고 하는 칠백이 바로 칠보탑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정직해지게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꿈에서 생각하든지 상상으로 생각하든지 이렇게 해도 지난 시간에 뭐랬습니까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돼요? 아리아식에? 여지없이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지면 깊게 인연을 살필 수 있는 심심이 갖춰지게 되고 직심이 바로 심심이 되고 심심이 더 깊어지면 뭐가 돼요? 광대심, 그렇죠? 넓은 마음이 되고 여기 보세요 심광주공신가 그 다음에 생길상풍이라 지난 시간에는 생검장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생길상이라 아주 흉측하고 악독하고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상, 아주 복덕스럽고 남에게 이롭고 길상 앞에 항상 붙는 말이 불견이 있죠 무슨 길상? 여의 길상 여의 길상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여의주 우리 심장이 여의주가 될 때까지 내 심장이 여의주가 될 때까지 주공신을 담아가는 거죠 텅마음만 비우기만 하면 길상의 바람이 분다 생길상풍이라 이장, 안주라 모든 장애스럽고 번뇌장, 소지장 우리 흔히 소지장이라고 하면 무명업식에 바로 덮인 것을 소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물던 마음으로 근본은 불상응염 능년심 불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분별지 상응염 그 다음에 뭡니까? 부단상응염 집상응염 이와 같은 염심으로 오염된 마음으로 흔들어가는 것을 번뇌장이라고 하죠 그죠? 번뇌장 근본적으로는 무명이 바로 유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장애를 모든 장애는 뭐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의 근본 원인은 악연 악연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 중심의 인악연과 객관 중심의 법악연이 내가 악연이 아와 아소라고 하는 아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업식심을 근본으로 뿌리를 잡아서 아아라고 고집을 하고 또 현색의 바깥도 업식심 뒤에서 밀려 나오는 건 능견심에서 뿜어져서 늘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올라오는 이 생각들 이렇게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계속 파도처럼 쏟아지는 태평양의 파도처럼 매일 쏟아지는 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끊임없이 우리 현색을 안에서 나타내잖아요 우리 색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현색이라고 해요 현색 이 색깔이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또 형색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밝힐 명자처럼 이렇게 밝힐 현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주 형태가 움직이는 형태 있잖아요 작용하는 이것도 이제 현색이라고 해요 현색 구사론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제 불교는 밝혀놨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왜 그렇게 자세하게 밝혀놨냐면 공부를 할 만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전해줘야 되는 말들이래 하나 이론으로 거쳐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일상에서 늘 작용을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숟가락 젓가락 마찬가지로 이것이 숟가락이고 무게가 얼마고 아무 소용없어요 딱 보면 이걸 국 뜨는 숟가락인지 밥 먹는 숟가락인지 이거는 뭐 수프를 떠야 될지 다 알죠 서양 숟가락 다르고 젓가락도 보면 우리는 새 젓가락 쓰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일본 젓가락이 빼쩍하겠어요 중국 젓가락이 빼쩍하겠어요 그러면 젓가락이 빼쩍하면 음식이 어느 게 얍삽하겠어요 여지 없는 거예요 젓가락 길이만 보든지 젓가락 모양과 힘 균형 각도만 받아보고 뭘 해야 될 음식이고 포크도 보면 고기 찌워야 될 포크는 좀 크게 해놨을 것이고 야채 먹을 것은 또 늡득하게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좁고 길게 해놨든지 늙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책 보면 앉으면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가르쳐줘야 알지 그건 돌덕아래야 그건 아침에도 두드러워 패고 저녁에도 두드러워 패가지고 가사 읽고 머리 깎은 정도만 되면 이렇게 척 앉으면 뜨신 물 좀 주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뭐가 내려앉겠어요 흥분은 내 혼자만 열받고 다른 사람은 땀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싹 식어볼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장안주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 다 벗어나고 다 떠나버리니까 안주가 되잖아요 그죠? 안주가 되면 안주라고 하는 것은 평등심을 유지하려고 까란거나 덜 뜨거나 이렇게 산란스럽거나 분주하거나 혼침과 도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일종하게 편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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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안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결국은 텅 비워버렸을 때 안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았다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는 게 바깥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이 자꾸 눈으로 달라가고 귀로 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눈을 어떻게 개섬초래하게 뜨든지 눈을 감아가지고 자기를 당겨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숨결을 여전히 해서 코를 이렇게 숨결을 덜숨 날숨에만 몰아버려야 되고 손은 어떻다 그래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이 다 따라가니까 손은 결인을 해버려야 되고 예? 야무지게 안되면 건강권이라도 딱 이렇게 잡고 무릎에 얹어놓든지 아니면 단전 앞에 또 이게 찌그러들지 않게 그냥 엄지를 가뿐하게 딱 대고 이렇게 앉아있든지 이게 찌그러들면 어떻게 돼가 있어요 졸든지 생각을 낳았든지 그죠? 전체적으로 살평 힘이 다 억울해져 버리니까 여기서 안주라고 하는 것도 내주 등주 그러니까 안으로 땡기고 평등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깔아앉혔고 그래서 이제 전주 일치를 해서 오직 밀고 자기 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을 때 이제 안주가 되겠죠 강보 묘개라 넓은 걸음 광보 넓은 걸음을 뛰니까 모든 중성을 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쫓아다니니까 참 자비롭구나 광보 그리고 허공이 무변에 가서 강대하게 넓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타냈죠 허공 같은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광보 묘개라다 그 다음에 무의 광염이라 어디에도 어떤 번뇌에도 시달리지 않는 그런 무의 자제한 마음의 광명의 지혜로운 주공신가 그 다음에 무의 성역이라 어떠한 것이든지 다 감당해낼만하고 책임질만한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할만한 무의 성역이라 아무리 별이 많다 하더라도 허공에 그냥 다 포함되어버리듯이 이구 광명이라 때꾸정물을 다 틀어버리고 맑은 새파란 가을 하늘처럼 그렇게 맑은 주공신가 심은 묘음이라 어울렸을 때 허공 끝까지 이 목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저 멀리 멀리 떠나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모든 중생들을 널리 널리 우리가 죽고 나더라도 원하세세 생생처 참 허공처럼 텅텅 비어가지고 영원히 이 불법의 음성이 세상에 허공의 목숨처럼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내 마음을 갖추는 것 강변시방이라 마찬가지로 이 불광이 내 지혜 광명이 두루한다 어디에 시방이라 그러니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가리는 게 아니라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친소가 다 끊어져 버렸다 원유천님은 그걸 뭐라고 해놨습니까 대원경상에는 절친소라 말은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어릴 때 봐놨던 그런 것들이 지가 와가지고 톡 톡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신기하냐고 안 그래요 저는 신기해요 어떤 데 어느 선생님하고 하는 친구가 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 지가 나와가지고 지 혼자 말하고 가뿐다고 말을 이렇게 빨리 하면 뭐가 빨리 돌고 있어요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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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가 끓기 때문에 막 쏘는 거예요 남비에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열라면 피가 천천히 돌으니까 어때요 왔나 일단은 피가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이래요 안 보더라도 지금은 피가 빨리 돌고 있는 것이요 계속 지금 엔진 걸어가 원동기가 돌아가니까 광변시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빛이 시방에 두루하다고 하는 것은 친하고 안 친하고 다 끊어져 버려요 우리도 머리 깎고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네 편 내 편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위로해 주는 거리 뭐가 있어요 보왕 산매로 오직 했으면 보왕 보배 그죠 왕처럼 보배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리라고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거수가 할 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신 내는 마음의 모든 때를 여의해서 허공처럼 깨끗하게 가을 하늘처럼 가을 하늘 맑고 구름 없이 공활한 데인가 그죠 녹고 구름 없이 그렇게 녹고 구름 없이 그것도 우리 선호력에서 뺏겨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이 다 흩어지면 뭐가 나타난다 달빛이 환하게 나타난다 운산의 월자명이라 늙고 크고 밝고 깨끗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강보조라 정강보조란 말이 바로 무창행을 잘 나타내죠 열의 강대모기 어떤 사람은 깨어른 사람들은 글자 일곱자가 되어 가있다가 다섯자만 되면 기분 좋다는 거야 진도 빨리 나간다고 열의 강대모기 열의 강대한 안목이 열의 열의께서 왜 해펴드리면 강대모기 했어요 모든 중생을 자타일시 성불도로 돌봐준다 대자 대비심이니까 강대모기 서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글이 있습니까 우리 중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삼조연하의 칠척포단상이라 삼조연하가 뭐였죠 석갈의 세줄기 칠척포단이라 그거 누버서 자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요 자리 하나가 중살림살인데 요즘 저는 보니까 방도 너무 넓고 집도 너무 크고 차도 너무 좋고 뭘 가진 게 너무 많아 삼조연하의 칠척포단이라 포단이라 그래서 글이라도 그걸 써놔야지 뭐 어떡하겠어 삼조연하 세 가닥의 뭐죠 석갈의 아래 호를 갖다가 삼년스임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 삼조연하 삼조연하 삼척포단 칠척포단 삼조연하 칠척포단이니 또 뭐죠 삼위 일발이니 우리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위 일발이 어디 있노 무수이 무수발이다 무수이 무수발 다이다발이야 다이다발 여기 이제 흑음같은 말이 살림살이도 확 줄이는 거죠 사실은 그죠 바랑 하나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청정여 허공이라 청정하기가 절에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허공청정을 얘기하는 것 줄꺼 버렸어요 청정여 허공이라 우리 물이 맑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와 자 보세요 이게 청정이래 아무리 흔들어가지고 받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틱틱 걸리는 게 없는 게 뭐예요 허공 청정이래 그런데 우리는 뭐 내인데 조금 좋은 말 해주면 그거 다 꼬마 자빠졌다가 엎어졌다가 또 싫은 말 하면은 자빠졌다가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집착이 많아서 그런 거고 여기 무착행 또 여기 무착행이라고 나왔죠 십주에서는 불태주 십주에 가서는 또 뭐라 안 됐죠 원행지 원행지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다 보견제 중생하야 모든 중생을 늘리 보사 보견 모든 중생을 하필이면 늘리 보겠습니까 자타일시 성불돌아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우리의 그 환경을 보는 목적은 어쨌든지 우리보다 우리보다 이래서 좀 아상을 세워서 뭐 하지만은 모든 중생을 같이 부처님의 이익에 젖게 하는 거죠 부처님의 이익에 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을 어쨌든지 깨우쳐줘야 된다 일체 실명요로다 일체를 다 밝게 아시도다 주공신은 여러 갈래의 중생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맑게 한다 주공신은 법성이 공한 것을 표한다 법성 법성 선생님도 많죠 법성이 공한 것을 표한다 법성을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김시석 선생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면은 법의 성질이 바깥으로 나온 모양은 뭐랍니까 법상이라 하죠 유식 같은 경우는 법상종이 되고 하응경 같은 경우는 법성종이 되죠 근강경 같은 경우는 뭡니까 파상종이 되죠 공종 파상 법을 세운 모습은 법상이고 법을 파한 모습은 공이라 해서 파상이죠 법성은 파상과 법상을 아우르고 있죠 어상선생님께서 이제 법성계를 만드시면서 법성계는 시간과 날짜를 내가 명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 법성은 무시 무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복습 살짝 해볼까요 소원법자는 뭐다 중생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라 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다 그렇죠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하나다 둘이다 일심자리에 같이 있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법성이 공한 것을 표한다 법성이 공하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수행을 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바람일을 어떻게 하냐면 보시 바람일이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 바람일을 행한다 그걸 뭐라 합니까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 그렇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인욕 바람일을 행한다 적비 인욕 바람일 적비 인욕 바람일 시명 인욕 바람일 반냐바람일 적비 반냐바람일 시명 반냐바람 적비 반냐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냐바람일이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뭘 한다 반냐바람일을 행한다 이것이 모든 바람일행의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나타내는 바람일행의 대성수행의 근본을 이렇게 해놨죠. 그 대표적인 것을 야마천군 개찬품항원경 제19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강림보살장에 약인용요진 3세일체부를 해봐라. 은간 법계성, 법성행을 간해봐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그 열의 출연품을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엘. 약인욕식, 불경계, 그대여 그 누가 있어서 부처님의 경계를 보고 싶으냐. 당정기의 그 마음을 당정기심, 뭐한다? 여호공과 같이해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그게 튀어나오고 이걸 보고 있으면 그게 튀어나오고 이게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자리잡아가지고 완전히 찰떡에, 숙떡에 이렇게 그렇게 야무지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어가 있어야 돼요. 자랑이. 그냥 그때 한번 봤는데 이거는 안 본 거야. 언제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는 항상 뭘 써놨어요? 조고, 각하라. 그러니까 한산 선생님이 다를 저 가르케도 습떡 선생님은 뭘 가르칩니까? 네 발바닥이나 바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산 습떡 선생님이 항상 습떡 선생님이 이렇게 현재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한산 선생님은 계속 대화하고 말을 한다. 그리고 한산 선생님은 뭘 들고 있어요? 꽃을 들고 있어요. 꽃이 뭡니까? 화. 습떡 선생님은 뭘 들고 있어요? 습떡 선생님은 이런 거 바로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찬합. 바로 합자 있잖아요. 그러면 한산 습떡 선생님 둘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떠들떠다. 한 사람이 묵묵부답이면 화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시시 비비. 시비 굴리에는 막 해도 하고 성리문전에는 고차가 아니리라. 시비 있는 자리에서는 에이 내가 왜 이렇게 고개 돌려버리고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는 성리문전에는 고차가 아니라고. 노래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쳐다봐 버려야 되는데. 오염을 유의했다는 이염가 앞에 그 허공처럼 두두하다는 주변 등 각각 그 이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허공이 늙기도 하고 허공이 때꾸죽물이 없기도 하고 만약 마음에 허망한 번뇌의 티끌이 어지럽게 일어나면 깨끗한 본래의 심성이 흐려지고 지혜의 태양이 높이 솟으면 망상의 허망한 그런 인정의 먹구름이 저절로 거친다. 허공에 태양이 있으면 툭 터져서 끝없이 밝듯이 여일조 허공하야 법법 두두현이라.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죠. 금강경은 이 대목을 뭐라 했습니까? 여인 유목에 어떤 사람이 안목을 갖추면 일강명조할 때 견종종새끼니라. 눈을 꽉 해는 헌하게 밝았고 사방에는 날이 헌하게 밝고 두두물물이 현전한데 오직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허물이에요? 눈먼 소경의 탓이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환경 뭐 이렇게 책이야 어렵지. 그런데 자기는 매일 숨쉬고 먹고 자고 저절로 일어나고 누가 껴주지도 않아도 일어나고 누가 빌려주지도 않아도 꿈꾸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비싼 거. 이 명품이 저 벽하점은 없어요. 아주 명품이요. 이 명품이 가끔 에러가 생겨가지고 희한한 바이러스 짓거리를 해서 그래요. 그때마다 바이러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사람이 육체가 병이 아프면 병원 갈 줄 알면서 정신이 이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은 참선이라든지 경제를 통해서 자기를 바로잡을 생각을 잘 안 해요. 희한해. 희한해. 지혜가 이치에 맞으면 만사에 행통하여 나날이 좋은 날이다. 요새 잎사귀 돋아 놓은 거 봐보세요. 대구신에 오면 플라타너스가 가로수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저기 몇 년 됐죠? 한 4, 50년 됐죠? 3, 40년 됐나요? 더 됐어요? 와, 플라타너스 키가 한 5층, 7층 맞던 거라. 높아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왔어요? 지혜 선생님 봤어요? 아이고, 눈을 악세서리로 달고 다니냐. 그걸 왜 못 보노? 그 마이크 큰 거라. 그런데 그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크다 하나잖아. 원래 다 새 이파리라 새로 났다니까. 작년 거 하나도 없어. 원래 새 이파리야. 나는 그거 너티나무도 탁 쳐다보면 처음에 원래 새 이파리라니까 그게.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아니, 해마다 그렇다는 게 그런 게 없냐고. 눈물이 날지. 요새 연못에 있는 데 가면 깨구리 밥이 쫙 들어있잖아요. 지난 겨울에 꽁꽁 얼어가 있던 게 많이 새파려졌어. 겨울에는 빨개지거든. 그런데 옆에 가만히 보면 새로 났어 전부다. 어제 비 오니까 깨구리들이 또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낮에는 또 조용히 해. 그것들 왜 밤에 우는지 희한해. 이유가 있을 것이야. 주방신 주방신 방향을 제대로 읽지 않고 주관하고 안다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은 존중행이 갇혀진 사람들이다. 존중행은 무생법인을 얻은 정도가 됐다. 아주 존경하고 참 소중한 사람이다. 존중행. 뭐가 존중행이냐. 어떠한 명예의 흔들림이 없는 것이 존중행이다. 다시 또 한량없는 주방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변주일체주방신이다. 두루 머무른다. 일체에 두루 머물러서 천하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더라도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변주주방 변주일체주방신이다. 염렴 보리심이면 처처가 극락국이다. 염렴 보리심이면 시시대때 극락국이다. 나날이 좋은 날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현광명 주방신가 널리 환한 광명을 나타내 놓으니까 어디가 분명하다 이거야. 상벌이 분명하다 이거야. 뭘 포상을 해야 될지 뭘 벌줘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서 보현광명이다. 광행장음이라. 암행이 아니라 강행이라 강행. 빛이 가는 것처럼 세상을 이득되고 아름답게 하니까 사람이 지 분수를 알아서 가는 길을 가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다 장음이 되겠습니까. 광행장음. 이러면 이 말이 잘 지났다. 주행 불에 두루 행하더라도 장애가 없다. 무불통지라 모르는 게 없는 것이다. 음식을 해도 야무지게 하고 옷을 해도 야무지게 하고 집을 지도 야무지게 짓고 남 밑에 있어도 일을 잘하고 남 위에 있어도 일을 잘하고 주행 불의 주방진이에요. 머리에 있든지 꼬랑개에 있든지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러니까 밑에 쫄뱅이 있다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쫄뱅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고참한 데 딱 다르게 되니까 고참하면 기분 딱 나쁘니까 이리 와봐. 밑불이 좋아야 윗불이 좋다. 알겠어? 날 잘 받쳐라 이 말이지. 밑불이 좋아야 윗불이 좋다고. 영단 미혹 주방진과 영원히 미혹을 끊어버리는 주방진과 여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끊어버린다. 무엇을? 헤매는 것을. 미혹을 끊어버리니까 미혹이가 끊어지니까 애착과 무명이 다 끊어져 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못된 악업부의 작업을 업을 조업을 짓는 것도 빠지잖아요. 그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오이백법을 나눠드렸는데 그건 뭐가 업입니까? 행원이에요. 행원. 수상행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행원. 변행심소. 또 뭡니까? 별경심소, 부정심소, 선심소, 악심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행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조업이에요. 조업. 그게 구체적으로 행원이 어떻게 벌어져요? 신업, 구업, 어업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뭐가 제일 먼저 나왔다. 여기 산법 중에 뭐가 먼저 나오죠? 어업. 어업. 탐진치 만이견이 먼저 벌어지고 난 뒤에 뒤에 쭉 벌어지잖아요. 그죠? 일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업입니까? 선업과 악업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업이 있어요. 그죠? 영단 미혹이라고 하면 업도 없어지고 따라서 업이 없어지니까 영단 영원히 미혹을 끊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없으니까 앉은 그 자리가 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 되는 것이라. 그 자리가 전부 진실이다. 보는 것도 거룩하고 듣는 것도 거룩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 행? 존중? 행이라. 보유전공이라. 널리 청정한 허공을, 집착 없는 허공을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욕심을 다 떨어버렸다. 대운당음, 큰 구름처럼 높이 오른 음, 그런 주방이신가. 옛날에는 요즘은 비행기라도 타고 댕겨서 구름을 만져보지만 옛날에는 구름까지 올라가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경전 속에서 그 의미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부처님 내려왔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그런 놈을 막 두드러펴 지겨야 된다. 의미로 해석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다리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아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흔히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또 왜 개위선제니, 개는 좋은 사닥다리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단계와 차별을 밟아올라갈 만한 순서 있잖아요.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사다리 타고 내려왔다. 중간에 수준의 차별이 있으니까 그 나차 가지고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려고 이래 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얼도당도 안 하는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어떤 사람처럼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시켜 가지고 지구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됐다고 자기들 경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하는 그런 흠한 소리를 그걸 이 시대에 마이크가 있는 이런 시대에 통하는 소린가. 그 다음에는 개목무라니라. 개목이라고 하는 개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개가 이거잖아요. 상투 그죠?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까? 여기 저는 있어요. 톡 붉은 거 있잖아요. 여기 저기 보면 저 위에 톡톡톡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저게. 이거 없으면 조금 허망한 중이에요. 여기 있어야지. 톡 튀어 올라와야 돼. 이게 개라. 이게 공부할 때도 올라왔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상할까 싶어서 이어놨거든. 개목이라고 하는 게 최상의 안목으로서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은 선정산매가 항상 갖춰져 가니까 헤매는 법이 없어요. 그냥 언제 어디든지 최상의 안목을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세업이라.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다니고 이 방향 저 방향 다니는 거는 동쪽에는 동쪽의 중생들이 있을 것이고 서쪽에는 서쪽 중생들이 동서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고검 동서를 이렇게 다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세상을 헤매는 거는 널리 세간을 가난다고 하는 거는 세업을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주면서 거기서 같이 임리, 입수, 탄이, 대수 사람이 되게 자비로우면 동사섭이라고 해서 같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 똑같이 해주잖아요. 역행보살로. 그런 것들이죠. 나는 뭐 거룩하니까 중이니까 안 하고 니 혼자 해라 이런 건 안 되죠. 주변 유람 주방신에다 주변 유람 두루 두루 다니면서 야 이런 주방신 되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을 지으면서 업에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업에 다 졸업해버리고 업을 다 마쳐버리고 업을 다 마쳐버리고 그죠? 열심히 일한 자여 뭐하라? 떠나라. 그런 것처럼 주변 유람하라. 일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이렇게 유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가도 도와줄 사람 있고 저기 가도 도와줄 사람 있고 그래요. 묶이고 풀린 데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을 주변 유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묶고 메이고 이런 데 풀리고 메이고 풀리면 풀린 대로 써먹고 메이는 대로 써먹고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능이 방편으로 널리 강명을 놓아 항상 시방을 확 비춰서 상속하여 비추어서 해야 되는데 뭐 비추어서 이런 비추어서 해야 되겠죠. 그죠?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것까지가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밑에 개선까지 변주 일체 주방신의 찬탄이라 열애 자제 출세가 나서 열애께서는 자유자제하게 세간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교화일체 제군생이로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하신다. 그래서 보호시 널리 법문을 여시고 법문을 널리 보여서 영 하여금 뭐 뭐 하게 한다 하는 사역 조동사죠. 영 자는 오입하게 한다. 깨달아 정의봐 깨닫게 하시고 실사 당성 모두를 실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보호시 실사 당념 이런데 다 하여금 앞에는 하여금 영 자 써놨으니까 여기는 하여금 사 자로 써놨어요. 글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마땅하게 이루게 한다. 무상지를 부처님과 같은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를 꼭 이루게 하도다. 주방신은 방편의 광명을 낳으며 항상 길을 헤매지 않게 한다. 주방신은 삿댕극과 정도 사정의 방위를 그거를 표한다. 사정의 방위라고 하는 게 동서남북을 굳이 이렇게 표한다기보다는 외도냐 내도냐 내도를 우리는 내범이냐 외범이냐 라고 하거든요. 불법 안에 범부냐 불법 밖에 범부냐 불법의 길은 내도라 하고 불법 밖에 길은 외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 정이라고 하고 정정치라고 하고 부처님의 길을 외면한 것을 뭐랍니까? 사정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사를 가리는 힘은 어디서부터 극명하게 발휘가 되나요? 흔들림이 없는 지금 존중형이 부동지에서 그죠? 부동지에서 그 다음에 오는 선해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들이넘겨보세요. 선법행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선법행 법을 잘 아는 것이 여기서 정법이냐 사법이냐 다 판단이 가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 때는 청량국사가 뒤에 것을 파도처럼 깨잡아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금방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행이 미혹하게 되어 전도됨이 없게 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게 해서 신지의 가르침에 신지의 교강으로 인도하여 섭수함으로 널리 빛을 비추며 항상하여 방출하지 않을 데가 없다. 태양이 하늘에 가득하여 상속하고 끊이지 않는 것과 같다. 주방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대충 정도와 사도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을 보면 되겠습니다. 젊은이 대충 도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남아